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녹차와 홍차 음료 5종을 개발해 도내 산업체와 함께 시장에 출시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음료 5종은 커피믹스처럼 물만 섞으면 되는 스틱형 녹차 믹스 라떼와 어린이들을 위한 저카페인 음료, 카페용 녹차 액상 베이스 등으로 도내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마친 뒤 올 가을에 시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